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의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앞 꾸밍음만 넣어도 멋진 연주곡이 될 수 있다라는 강의를 가지고 오늘 색소폰학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앞 꾸밍음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아마추어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은요 앞 꾸밍음 정도만 고개 넣을 줄 알아도 듣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앞 꾸밍음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그 앞을 꾸며주는 거에요. 노래가 예를 들어서 과소음길이라는 노래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거는 앞 꾸밍음이 하나도 안 들어 봤는데요. 어디에 앞 꾸밍음을 넣어줄 거냐면 솔솔도 할 때 앞에 솔 앞에 파샵을 넣을 거에요. 아까보다 조금 뭔가 낫죠. 그 다음에 솔솔솔솔솔솔솔 하기 전에 솔 처음 앞에 파샵으로 한 번 더 넣어줄 거에요. 그 다음에 레 할 건데 socioe & 네 이렇게 할 거에요. 롤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아니면 중간에 솔솔솔솔솔솔솔 토 한 다음에 미 하잖아요 그쵸? 솔솔솔솔솔솔솔솔 도 미 할 때 미 앞에 레샵을 넣어볼거에요 롤 롤 롤 롤 그쵸? 노래를 엄청난 애드립 기법이 참 많아요 다양하게 애드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모든 노래에 요정도 는 널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애드립을 하기 전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악구미몽을 넣구요 중간에 기교를 넣구요 밴딩을 넣구요 다 할 수 있지만 노래에 기본적인 악구미몽 정도도 넣지않고 애드립을 얘기한다면 되게 어려울거에요 이 텍스폰에 있어서 그 뒤에 부분은요 이해가 되시나요? 악구미몽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본 이 악보 있잖아요 그 악보에 앞에 멜로디만 넣어주는건데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왜냐면 처음에만 내가 그거에 대한 이론만 알고있다면 정말 쉬워요 굉장히 노래가 퀄리티가 높아질거에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악구미몽이라는게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기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것도 있고 중간에 별의별 꾸미는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초보자든 초보자가 아니고 몇 년을 하신 분들이든 간에 연주할때 기본적으로 앞 꾸미는 정도는 모든 곡에 내가 스스로 넣을 줄 안다면 그것만 돼도 아마추어에서 조금 벗어난다 탈출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악구미몽을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거에요 악구미몽에 대한 효과를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아니 그냥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슨 노래를 할거냐면요 음.. 고향의 봄 이라는 노래를 아주 쉬운 노래죠 그 노래를 한번 지금 처음에 할때는 꾸미몽 없이 그 다음에 꾸미몽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해주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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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아무것도 안넣었어요. 악구임 이런것도 안넣는데 여기서 악구임을 약간 넣으면 악구임을 살짝 넣어줘도 요리가 더 멋있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생각이 다 다를수도 있겠지만 저는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악구임 정도는 좀 넣어서 연주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런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강의가 좀 어려웠나요? 되게 어렵게 생각을 안하셔도 돼요. 왜냐면 강의이기 때문에 봐도 봐도 계속 봐도 계속 봐도 계속 보고 이렇게 제꺼를 따라 하셔도 되시고 뭐 물어보셔도 되시고 계속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해보면요. 근데 내가 너무 급하거나 내가 너무 무디거나 그 차이지 굉장히 간단한 기술만 넣어도 굉장히 놀이가 좋아진다 라는 것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보시면 꼭 우리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 눌러주셔야 또 강의가 올라오는 것을 알림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색소폰 학교 밴드도 있어요. 색소폰 학교 밴드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활동을 하셔도 굉장히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강의를 diamonds 감사합니다. morning Robert ancients savoir mom 당신 왜 뭐 저 벡 뭐 감사합니다.